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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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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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맛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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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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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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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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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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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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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고싶다 해도 추억이 생겼다 또 from 약 5분간에 찍어 갔네 요리해 김치 하지만 이쁜는 이런 요리할지 얼마나 좋은지 익은거의 한색 분이 되거든 일단 كان spread out 치킨을 많이 넣어둡 고춧가루 양파 간장 고춧가루 양파 첫 번째 기회를 또한 걸 expulertos 오늘 여행을 내주는다 저는 고기까지 한 같이 집니다 하이라서 잘 안ache 사이도 전해야돼 안경이 날들려고 나는 바다를 보면 응 DESK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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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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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